안녕하세요 여러분. 영어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.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? 싸니까. 말 잘 듣고 청소도 잘 하고. 처음 보면 내가 제 액세세대예요. 제 안무나도 액세세대 할 수 있는 거야? 됐고. 세 달 안에 토잉 600을 어떻게 넣냐? 보이스비 에디션! 아무래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공장 폐수요. 광광광. 내가 분명히 봤는데.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? 생각 안 납니다. 기억나지 않습니다. 아 그러니까 누구냐고. 누구야 누구야. 그건 privileged просног 나는 포기 안 해. 그런데 ollen molds 끝 가 가 가 가 가